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빌리뽀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후회입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붙잡아 구원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장막 틀을 넓히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믿음으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먼저 빌리뽀서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내군으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리뽀 교회는 로마의 바울 성교 여행시 세워진 교회로 기뻄의 서신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의 말기로 주후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깨닫고 늘 기뻄이 충만하여 생명 살리는 장막틀을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운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빌리뽀서 1장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리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으니 빌리뽀 성도들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되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화나고 짜증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모든 근심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장세기 3장 현장에 살기 때문에 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더 하나님 가까이 감으로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며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안이 열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임이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 3, 7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헤븐니 파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짓 사성들,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탐하며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5천 종족이 한 번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직 전도와 성교로 2, 3, 7 나라를 살리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선민의식에 빠져 애국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구원해 주시고 2, 3, 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한례를 받았으며 국적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문으로는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으로 유대, 정통 유대의 종교로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유명했던 가말리의 스님 밑에서 공부한 수제자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빌리보소 3장 8절에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세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의 옛 털을 완전히 깨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니 다른 모든 것은 소론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금의 2, 3, 7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꾼이 있으므로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으며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보그마를 가슴에 품고 죄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교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교 열정을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담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 3, 7 나라 기도로 기뻐하는 나 우리가 2, 3, 7 나라를 어떻게 다 갈 수 있습니까? 2, 3, 7 나라를 다 갈 수는 없지만 2, 3, 7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2, 3, 7입니다. 불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2, 3, 7 나라 살릴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2, 3, 7 나라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집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2, 3, 7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2, 3, 7의 표대를 향하여 기도의 장막틀을 넓히는 예원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응답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2, 3, 7 나라 기도로 기뻐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이사야 54장 2절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원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는 예원의 가족들 사역에, 생업에, 학업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단 말씀과 24, 25 영혼의 삶을 체험하며 제 1, 2, 3 RUTC 응답에 영원한 기업가, 영원한 작품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일에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직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